깨미깨미 부카츠카 깨미깨미 부카츠카 궁금한 게 정말 많아 왜? 알고 싶은 것도 많아 뭐? 우리는 궁금해 마을의 친구들 깨미깨미 부카츠카 깨미깨미 부카츠카 뭐든지 찾아줄게 뭐든지 알려줄게 깨미깨미깨미 부카츠카 Sem necesario 깨미김미 부카츠카 커피 눈으로 감정 OO Girls 네 깨미, 딸아! 일찍 일어났네? 푸카, 체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밤에 무서운 새 봤어. 그래서 못 잤어, 깨미 못 잤어, 딸아 무서운 새? 어떤 새인데? 푸왕푸왕 울고 눈도 번쩍 으아 무서워 푸웅푸웅? 가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 나도. 게다가 밤에 눈이 번쩍 빛나는 새라면 아, 푸카! 우리 무슨 새였는지 한번 찾아볼까? 와,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룹터기로 출발! 아리송송, 아리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고맙습니다. 가, 그래, 가! 가, 가, 가! 냐앗! 뜨아앗! 으아앗! 우하우! 우하우! 우하! 우와! 뿡카뿡카뿡-뿡-뿡-뿡-뿡- 무슨 새였을까? 검색 시작! 찾았다! 정말? 무슨 새야? 응, 바루바루 부엉이였어! 부엉이? 응, 한번 볼래? 깨미, 준비됐지? 응, 좋아 좋아 깨미, 깨미, 이북 속으로! 우와, 이게 부엉이야? 수리부엉이 커다란 날개랑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으, 찔리면 아프겠다 어? 부엉이 뭐하는 거지? 아기를 품고 있는 거야 엄마, 나 응가 좀 할게요 아하, 시원하다 늦게 들어가야지 얘도 참 아기 부엉이가 자랄때까지 엄마랑 아빠 부엉이는 따뜻하게 보살펴줘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래그래, 우리 아기 배고팠지 자, 엄마가 또 맛있는 거 구해올게 빨리 오세요 그래 우와, 얘가 새끼부엉이야? 흠, 맞아 꼭 손 뭉치 같지 엄마가 먹이를 구해올고 엄마가 먹이를 구해올고 또 아빠도 구해올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먹이를 구해와 자, 우리 아기들 다 많이 먹으렴 아하, 엄마 고마워요 정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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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혼자 다 먹을 거다 맛있게 아가야 근데 너 혼자 먹긴 좀 크다 엄마가 도와줄게 싫어요 나 혼자 먹을 수 있다고요 내 참 조금 컸다고 엄마 말일 안 듣네 참 잘 안 뜯어지네 좋다 좋다 엄마랑 아기 부엉이 정말 재밌다 깨미 깨미 어때 깨미? 부엉이 구경 잘했지? 응 수리 부엉이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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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이번엔 이 체카가 더 멋진 부엉이의 모습을 보여줄게 우와 더 멋진 모습? 어떤 건데? 글쎄 한번 책을 보라고 어? 깨미 준비됐지? 우와 좋아 좋아 깨미 깨미 책 속으로 짜 어? 부엉아 뭐하니? 사냥 준비 준비? 뭐 볼래? 난 어두운 밤이면 먹이를 구하러 다녀 어디 보자 오! 먹이 발견 뛰었다 맛있는 거 내가 먼저 먹고 싶지만 그럴 순 없지 잇챠 엄마 부엉이가 알을 품을 때는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아빠 부엉이가 먹이를 가져다줘 자 자 자 이러봐 여보 고마워요 그럼 난 또 가져올게요 역시 우리 남편이야 우와 아빠 부엉이 최고 최고 근데 이렇게 깜깜한데 부엉인 어떻게 사냥을 잘하지? 그것도 책에 나와있지 먼저 부엉인 소리를 잘 들어 응?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군 그리고 눈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어 다른 새들은 요만큼만 볼 수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 먹이가 눈치 못채게 소리 없이 날아간다고 이야 다람쥐 귀엽다 하지만 밤엔 조심해야 돼 언제 부엉이가 나타날지 모르거든 먹잇감 발견 어디 으아 송자샥 어디로 간 거지 어 저기 있군 다시 한번 와우 다시 우와 한 번 더 으아 다람쥐야 숨어 빨리 숨어 하아 이번엔 절대도 치지 않겠 이씨 이씨 으아 살려가 으으 불쌍한 다람쥐 깨미 깨미 자 하하하하 어때 깨미 부엉이 사냥 정말 잘하지 으응 쥐도 다람쥐도 정말 잘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하지만 잡힌 동물들 불쌍해 으흐흐흐흐 그건 그래 와 깨미 카드다 아 어디 우와 부엉이랑 깨미네 자 어 하하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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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